네 안녕하십니까 골드컴 편집장 알티미입니다. 방금 전 끝난 뉴캐슨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하스퍼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에서 경기는 이제 3대2로 원정팀 토트넘 하스퍼가 승리를 거뒀는데요. 이 경기에서 좀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. 경기 중에 이제 경기가 한 20분 정도 중단이 됐던 사태였었는데요. 네 이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전반 39분 정도였거든요.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하던 찰나였는데 그때 부심이 좀 이제 코너킥을 조금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제재를 했고 중계화면에서 잡혔던 화면이 쓰레기어 레길런 선수가 주심이었던 안드레 메리너 주심에게 다가가서 무언가로 굉장히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. 네 그래서 관중석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이야기를 나눴고 다른 선수들은 이제 벤치를 향해서 뭔가 좀 투입되라라고 하는 걸 봤고 네 그게 이제 의료진이 좀 관중석 쪽으로 좀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게 중계화면에 잡혔죠. 네 그래서 주심은 곧바로 경기를 중단하고 이제 경기장 내 안전요원 및 의료진에게 관중석으로 다가가서 이제 상황을 좀 확인해달라라는 지시를 내렸었고요. 의료진은 또 제세동기를 들고 관중석 쪽으로 좀 황급히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었어요. 이 장면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관중 중에 이제 한 분이 뭔가 이제 심정지라든지 이런 좀 응급상황 긴급한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죠. 이때 이제 주심은 결국 그 경기장 내 안전요원과 좀 긴 대화를 한 끝에 상황이 곧바로 종료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양팀 선수단 모두 이제 일단 드레싱룸에 들어가서 좀 대기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. 네 결국 그래서 사건 발생한 약 20분 25분이 흐른 후에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됐고 남은 그 추가시간 7분에 대해서 경기가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팀의 세 번째 골이 또 터뜨려지기도 했고요.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뉴캐슬 구단은 해당 관중이 이제 안전하게 병원에 후송이 되었다 라고 구단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. 네 뭐 다행히 이제 해당 관중이 좀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다시 또 일상으로 복귀를 하기를 좀 바라겠고요. 네 경기장 내에서 참 이런 게 복이 들어온 장면인데 그래도 좀 최대한 빨리 그런 투입이 의료진이 투입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선수단 그리고 나머지 관중들이 또 협조를 해준 덕분에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 이 장면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주심에게 곧바로 이야기를 했던 레길럼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. 네 인터뷰를 보면은 네 무엇보다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어 승점을 3점을 따게 되어 기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좀 더 중요한 건 팬들이다. 처음에 이제 관중석을 봤을 때 팬들이 좀 이제 어수선해지면서 좀 요동치는 것을 봤고 한 관중이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.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고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곧바로 주심에게 이야기를 했고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다. 이제 모든 것이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이제서야 나는 100%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.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과거 오늘 이제 맞붙었던 두 팀에서 모두 활동했던 뉴캐슬과 토트넘에서 뛰었던 이제 프랑스 튜신 선수가 있거든요. 네 다비드 진홀라라는 선수인데 어 90년대 중후반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선수고 현재는 이제 스카이스포츠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분이 있습니다. 네 이분이 근데 이제 2016년에 자선 골프 대회에 나섰다가 심정지가 와서 네 응급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카이스포츠에서 오늘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CPR과 이제 제세동기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. 네 이분이 했던 말을 보면은 네 제세동기는 정말 필수적이다. 해당 관중의 상태가 좋아지길 희망한다. 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. 제세동기는 어쨌든 정말 중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. 사람들이 반드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. 덕분에 내가 살았다. 라고 전하면서 정말 응급치료,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했네요. 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